자 우선 첫 소식 해병대와 관련된 소식도 전해드리고 방송 쭉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실제 해병대 예비역 단체분들이 총궐기 대회를 했습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해병대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백여단체가 실제 이 총궐기에 참여를 해주셨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국회 앞에서 민주당을 향해 정청래 박지원을 향해서 외쳤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이와 관련되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셨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것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던 건 무엇이냐면요.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실제 그리고 우린 이와 관련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성 언론들은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할까라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신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어제 이와 관련된 보도 특히 TV 보도가 어디서 나왔냐? KBS 그리고 끝입니다. 아무 곳에서도 보도 안 했어요. 그 많은 방송국들 중에서 KBS를 제외하고 아무도 보도 안 했습니다. 자 더 충격적인 건 오늘자 조관일보입니다. 자 오늘자 조관일모의 조선일보 끝. 아무도 보도 안 했어요. 네 동아일보도 안 했고요. 중앙일보 안 했습니다. 조선일보만 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바로 언론의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자리에 누가 갔어야 되겠습니까? 저 자리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갔어야 돼요. 더 나아가 당권 주자들이 갔어야 되는 겁니다. 당권 주자들 모두 모여가지고 저 자리에서 함께 외쳐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언론의 보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자리에 정치인들이 안 갔기 때문에 국민의힘 들 정치인들이 안 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도가 안 되는 겁니다.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 저는요 다른 곳이 아니라 mbc와 jtbc한테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적어도 mbc랑 jtbc는 방송해야지. 왜겠어요? 당신들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해병대 예비역들이 다섯 번째 연대 행군을 했다라고 mbc가 뉴스데스크 메인뉴스에 달았습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jtbc 용사냥한 여섯 개 야당 해병대 예비역들. 최상병 특허법 수용아빠. jtbc도 메인뉴스에 달았어요.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같은 해병대 예비역들인데 왜 자신들의 목소리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실어주고 자신들과 뜻이 다른 사람들은 안 실어주는 겁니까? 이걸 두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편향된 언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겠어요? 같은 해병대 예비역이라는 기준을 두면 똑같이 보도해야죠. 그런데 왜 다르게 보도합니까? 심지어 왜 안 해?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 언론사들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저는 이래서 mbc와 jtbc가 적어도 해병대원과 관련된 사건에 언급할 자격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도 보니까요. jtbc가 또 단독 달더라고요. 이번에는 또 조태용. 이건 또 대통령실입니다. 또 대통령실 거론하고 있고. 또 이번에는 아예 자극적이에요. vip 경로서를 가지고 대통령 부속실을 나오고 있고. 심지어 mbc는 그 vip 경로실에 또 문고리가 등장하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거짓말 정황이 드러났다 말하고 있고. 심지어는 민주당 이와 관련돼서 국정조사를 시동하는데 이거 국민의힘이 협조할까? 즉 뭐하는 겁니까? 협조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뭐하는 겁니까? 저는 이러한 편향된 언론들이 문제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계속해서 유에이주시하게 관찰을 하고. 그와 관련 사전 차단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편향된 언론들이 던지는 물음표를 우리가 함께 동조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탄핵 정국에 빠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편향된 언론들이 던지는 물음표와 관련돼서 마침표와 느낌표를 찍어주는 게 중요한 것이고. 더 나아가 이들이 왜 편향된 언론인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연일 이런 말씀을 드려봤던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겁니다. 그럼 민주당은 이런 편향된 언론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끝까지 지켜내려고 하겠죠. 왜냐? 이 언론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선전선동과 여론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MBC, JTBC 보세요. 마구잡이로 던지잖아요. 마구잡이로. 자, 이렇다 보니까 이 MBC를 지켜내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이 어떤 짓까지 벌이고 있냐면요. 바로 이런 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탄핵이야. 김호길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4주 본회의에 처리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신규 여러분들 방통위원장 탄핵이 지금 처음이 아니에요. 기억하시죠?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있었던 거. 그때도 탄핵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두 번째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 MBC 방탄을 위해서. 자, 그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게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탄핵안을 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은 직권남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돼서 이미 과거에 팩트체크 한 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뭐라는 겁니까? 방통위가 2인 체계로 망치 두들겨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뭐라는 겁니까? 자, 보여드린 것처럼 방통위법 제13조 회의라고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뭐 있습니까? 위원장이 2인 이상 회의 소집하면 가능한 겁니다. 즉, 2인 이상이 있으면요. 회의 소집 가능하고 망치도 두들길 수 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는 겁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딴지를 걸어서 김홍일 방통위원 탄핵을 내놓고 지금 MBC 방탄회라고 민주당이 저렇게 난리부르스를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문제를 삼는 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런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은 방통위 2인 체제가 불만이라면요. 뭐라는 겁니까? 방통위원을 추천하라는 겁니다. 자, 제가 실제 보여드릴게요. 지금 방통위원이 어떻게 구성돼 있냐면요.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총 5명이에요. 대통령 추천 2명, 여당 1명, 야당 추천 2명입니다. 대통령 추천 이미 끝났어요. 근데 민주당 추천, 야당 추천 했습니까? 이들이 안 했잖아. 안 해서 지금 공석된 거 아니겠습니까? 즉, 지금 방통위의 2인 체제의 원인은 민주당이 추천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지들이 추천을 안 해서 지금 그게 공석이 되는데 왜 방통위원장한테 2인 체제로 망치 두들기냐고 그러는 겁니다. 즉, 뭐하는 겁니까?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추천을 안 한 거죠. 뭐하기 위해서? 딴지 걸기 위해서. 어떤 딴지, 왜 2인 체제로 망치 두들기냐고. 지금 저들은 저런 노림수로 뭐하는 겁니까? MBC 방탄을 하기 위해서 별의 별짓을 다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마구잡이로 MBC 방탄을 하려고 할까요? MBC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떤 것이 갈아엎어질 날이. 자, 무슨 얘기냐? 바로 이런 겁니다. 실제 MBC 사장의 임명권을 갖고 있는 현 박문진 이사 임기가 8월 12일로 46일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이렇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사 선임에 6, 7주 걸리는 만큼 위원장 직무를 정지시켜 이사 선임 절차를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MBC 사장을 박금에 있어서 어떻게든 못 바꿔보기 위해서 그래서 MBC 사장은 임명권이 있는 현 박문진 이사를 어떻게든 안 바꿔보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이 저 난리법석을 부리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합니까?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합니까? 아니죠. 자,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 방통위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 두 번 안 당한다. 그래서 오늘요. 망치 두들긴대요. 심지어 여러분들. 네? 오늘 망치 두들긴 합니다. 자, 이게 어제짜 기사예요. 어젯밤에 기사가 났습니다. 방통위가 오늘이죠. 공영방송이사 선임 계열관을 의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든 이 2.4 선임안을 막아보기 위해서 말도 안 된 탄핵안을 거론했고 그걸 이번 주에 처리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지금 망치 두들긴다는 겁니다. 우리 두 번 안 당한다. 라는 말씀을 해드리는 것이고요. 자, 무엇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마디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탄핵시킨다. 그럼 우리는 또 누구 데려오면 되겠습니까? 이동건 방통위원장 데려오면 되잖아요. 이동건 방통위원장. 언제까지 민주당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뭡니까? 지금은 우리가 정부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요. 어제 MBC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뭐라는 겁니까? 쟤네 망치 두들긴대라고 화들짝 놀란 거예요. 지금요. 어제 MBC 실제 뉴스데스크 메인뉴스입니다. 네, 지금 어제 민주당이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탄핵안을 거론을 했는데 그와 관련돼가지고 방통위가 그래, 우리 오늘 망치 두들기게 이렇게 말했더니 MBC가 쟤네 오늘 망치 두들긴대요 라고 좀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MBC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MBC의 수준. 네, 얼마나 저질인지를 우리가 한 번 더 느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신규 여러분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처럼 법이고 절차고 다 어겨가면서 그런 식으로 방송을 정상화시키는 게 아니라 충분히 뭐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절차 지키고요. 법 지켜가면서 충분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언론들을 우리가 갈아엎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해놨어요. 어떻겠습니까? KBS 해냈죠? YT 해냈죠? 이제 뭐만 남은 겁니까? MBC만 남은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네,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과정이 우리에겐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더 짜증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어쨌든 그 과정을 지켜야 돼요. 왜냐? 우리는 좌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파잖아요. 법과 절차, 그 누구보다 법 취지율을 가장 강조하는 게 우리의 우파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때처럼 방투형 경쟁 시켜가지고 실제 점수 깎아먹고 조작하는 게 아니라 실제 법과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하나 바로 잡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보셨잖아요. 어제 해병대와 관련돼가지고 누구만 보도했다고요? KBS만 했다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갈아엎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비단 KBS, YTN, MBC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어디도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조중동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절대 조중동의 방향성, 조중동의 논리에 따라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기준의 가치에 있어서 그들이 따라오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즉 뭐라는 겁니까? 아무리 조중동이라고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제가 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왜냐? 지금부터 제가 그 이유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좌파들 내부에서 난리법석이나 뉴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김진표가 책을 냈대요. 그런데 그 책 내용이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할로윈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 조작됐다는 의심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어떤 얘기인지를 우리 청조론들에게 간단하게 보도 전해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내용 한번 들어보세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에서 2022년 12월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하며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참사 약 한 달 뒤 윤 대통령이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럴 경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물러나게 한다면 그것은 억울한 일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김 전 의장이 윤 대통령에게 이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이 이렇게 답변해 깜짝 놀랐다고 김 전 의장은 표현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극우 유튜버의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 음모론적인 말이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을 믿기가 힘들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바로 김진표가 자신의 회고록에 쓴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금 언론의 방송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관련돼서 좌파들이 난리법석에 났습니다. 난리법석에 났어요. 어떤 식으로 난리법석에 났느냐?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어제 MBC는 이 뉴스를 가장 처음으로 방송했습니다. 메인 타이틀이에요. JTBC도 어제 이 방송을 메인 뉴스로 났습니다. 가장 첫 번째 보도했어요. 심지어 한겨레 오늘 일면자 기사입니다. 그리고 경향신문도 오늘 일면자 기사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좌파들이 뭐하는 겁니까? 또 다른 물음표를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어떤 것처럼 정말 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아무런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냥 무조건 김진표의 말이 맞다. 윤 대통령 그렇게 얘기한 거다라고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매도를 누가 함께 하겠습니까? 당연히 민주당이 함께 하겠죠. 어제 실제 민주당도 재빠르게 이와 관련돼서 윤 대통령이 희생자 모욕했다. 더 나아가서 진이 밝혀야 된다. 이렇게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아쉬운 건 이와 관련돼서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그 어떠한 입장을 표명 안 했다라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난리브루스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난리브루스를 부리고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대통령실이 어떻게 반박했는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대통령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왜곡, 개탄스러운 일이다. 119 신고 내용까지 다 공개했다라는 얘기합니다. 여기에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모든 언론들을 봤을 때 KBS 보도가 대통령실의 입장을 가장 잘 보도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KBS 보도를 통해서 대통령실이 어떻게 이와 관련돼서 반박 자료를 냈는지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국가조찬 기도회에서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나눴던 얘기를 멋대로 왜곡해 세상에 알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은 당시 참사 수습과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가 열릴 때마다 언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혹을 전부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특히 차선 한계만 개방해도 인도의 인파 압력이 떨어져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차선을 열지 않은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사고 당시 119 신고 내용까지 다 공개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이태원 특별법을 과감하게 수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어떤 지시를 내렸고 실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파악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지금 김진표의 주장을 따르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한 행동을 했겠습니까? 그러한 지시를 내리켰어요?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인 겁니다. 지금 뭐하는 겁니까? 그냥 김진표만의 주장인 거예요. 아무런 팩트체크가 되지 않은 김진표만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좌편향 언론들이 받아주고 있고 그걸 민주당에 함께 떠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이 이왕을 반박했어요. 자, 무엇보다 우리 잘 아시겠지만요. 윤석열 대통령 어떤 거 했습니까? 이 할로윈 참사와 관련돼서 국가 애도 기간 정했습니다. 국가 애도 기간. 그때 당시 이와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정치적 결단 내린 겁니다. 국가 애도 기간. 심지어 이 국가 애도 기간 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 조문했습니다. 매일. 심지어 그 조문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짓이 내렸어요? 주무부처인 이상민 장관 반드시 조문을 동행해라 라는 짓이 내렸습니다. 실제 그래서 사흘 연속 이상민 장관을 대동해서 조문까지 가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김진표의 이러한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죠? 아무런 팩트체크가 되지 않은 겁니다. 즉 뭐하는 겁니까? 김진표만의 그냥 언론 플레이예요. 뭐하기 위해서? 책 팔아 팔아먹으려고. 책 팔아먹으려고.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친구분들. 중요한 건. 그럼 준PD 이거 음모론이잖아. 이거 굳이 우리가 알아내야 돼? 그냥 이거 얘기 안 해줘도 되잖아. 아마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는 이유는요. 김진표의 회고록 내용 때문이 아니에요. 자 뭐 때문이냐. 바로 이 보도를 가장 처음으로 한 언론사가 어딘지를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 앞서 제가 오마이뉴스부터 mbc jtbc 한결의 경향 싹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빠져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빠져있는 게. 자 잘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뭐가 빠져 있느냐. 자 단독 달려있습니까? 오마이뉴스. 단독 안 달려있죠. mbc 단독 달려있습니까? 단독 안 달려있죠. jtbc 단독 달려있습니까? 단독 안 달려있죠. 한결의 단독 달려있어요? 단독 안 달려있죠. 경향 달려있습니까? 안 달려있습니다. 잘 보세요. 항상 편향된 언론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단독 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들이 관심을 기르고 실제 이슈를 띄웠던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이번 김진표와 관련돼서는 그 어떠한 언론사도 단독을 안 달았어요. 즉 이들이 가장 먼저 제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먼저 댔을까? 누가 단독을 달고 가장 먼저 보도했을까? 바로 여기입니다. 채널A. 채널A가 단독 달고 가장 빨리 보도했어요. 그 어떠한 팩트체크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뭐하는 겁니까? 그냥 논란거리 만들어낸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즉 채널A가 누구에게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겁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물음표 던지는 겁니다. 아직 그 어떠한 것도 확정이 안 됐는데. 뭐하는 겁니까? 김진표 의장이 회고록에 이런 내용 썼다. 대통령 답해봐라. 말도 안 되는 논란을 만들었고. 그걸 지금 누가 받아주고 있는 겁니까? 옳았구나. 채널A가 던졌구나. 우리 한번 외쳐보자. 오마이뉴스 보도. MBC 보도, JTBC 보도, 한겨레 보도, 경향신문 보도. 이러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언론사에 따라가면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가치를 가지고 오히려 언론사와 관련돼서 감시감독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엇보다 제가 한 가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자 조관신문을 싹 봤어요. 그 중에서도 조중동을 보니까요. 야, 신기하네. 왜 동아일보만 이 보도합니까? 동아일보만? 조선일보, 중앙일보 보도 안 했어요. 오로지 동아일보만 이 보도했습니다. 그것도 몇 면에? 6면에다가. 이렇게 떡하니. 신기하죠? 신기하죠? 네? 하필 왜 이 시기에? 지금 안 그래도 좌파들이 윤 대통령 못 잡아먹어서 난린데 그런 가운데 지금 채널A가 단독 따라주고 있고 조선일보, 중앙일보도 안 받아준 뉴스를 지금 동아일보 혼자서 오늘 조관신문에 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언론에 따라가면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와 목적에 따라서 언론을 갈라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뭐하는 겁니까? 한 언론사라고 무조건 더 나쁘다, 무조건 다 옳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실제 우리의 가치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내용을 보고 실제 이것이 주장인지 아니면 팩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래서 제가 이 언론 보도를 좀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전당대회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뭐라는 겁니까? 우리는 절대 언론사가 특정 후보를 띄운다고 따라갈 필요도 없고 특정 언론사가 특정 후보를 깎아내린다고 따라갈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언론사의 방향성과 논조가 아니라 우리의 가치와 목적이 더 중요하다라고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지금 누굽니까? 이러한 허무 맹랑한 주장을 한 김진표, 우리가 물어봐야 되겠죠.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요. 김진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와 관련돼서 도의, 정치적 책임은 내가 질 것이다. 이러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진표 씨 착각하지 마세요. 도의, 정치적 책임만 질 게 아니고요. 당신은 형사적인 책임도 져야 되는 겁니다. 왜겠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현직 대통령과의 독대 과정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사실관계가 확인도 안 됐는데 혼자만의 주장으로 심지어 책으로 발간까지 한 겁니다. 이건 뭐하는 겁니까? 형사적 책임도 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 형사적 책임을 지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자신이 몸담고 있는 민주당이에요. 왜냐? 민주당이 말했잖아. 진의를 밝혀야 된다고. 자, 그럼 민주당한테 요청하겠습니다. 대통령은요.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실제 형사소추할 수 없습니다. 즉, 고발해도 안 돼요. 그러면 이 진의를 밝히기 위해서 누구 고발하면 되겠습니까? 김진표 고발하면 되겠네. 김진표. 왜? 김진표는 고발해도 형사소추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와 관련돼가지고 김진표를 고발하세요. 김진표 고발하세요. 민주당이 밝히기 때문에 진의를. 네? 대통령은 고발해도 형사소추 안 됩니다. 뭣습니까?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진의 밝히기 위해서 형사소추가 가능한 김진표를 고발하세요. 그러면 진의 밝혀질 것 아니겠습니까? 자, 과연 이와 관련돼서 민주당이 고발을 할지 안 할지 제가 지켜보면서 가도록 할 건데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채널A한테 한마디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제가 과거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런 보도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자, 어떤 보도냐? 바로 이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국가 세금과 관련된 정책이에요. 자, 이때 당시 채널A가 어떻게 보도를 하는지 간략하게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정부가 또 정책 혼선을 되풀이했습니다. 상속세와 종부세 개선 방향을 포함한 세대 개편안을 두고 갈짓자 행보를 보였습니다. 오늘 오전 대통령 정책실장이 직접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도 30% 안팎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개편을 예고했는데 8시간 만에 정해진 건 없다면서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오늘의 첫 소식 송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채널A가 과거 6월 16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지금 상속세, 종부세와 관련돼서 실제 윤석열 정부가 혼선이 있는 것처럼 마치 말을 바꾼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도했다고 과거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심지어 이와 관련돼서 심층 보도까지 했어요. 심층 보도. 자,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이거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엄연히 말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대통령실, 더 나아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정책실장은요. 그와 관련돼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다고요.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실제 KBS 방송에 나와서 방향성을 제시했던 겁니다. 즉, 뭐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세제와 관련된 정책을 내놓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정부가 이러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라고 북민들한테 방향성을 먼저 알려주기 위해서 방송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금 뭐하는 겁니까? 마치 채널A는 대통령실이 정말 발표한 것처럼 그런데 그 발표 과정에서 뭔가 혼선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채널A 이제 어쩔 겁니까? 이제 어쩔 거예요? 대통령실이 실제 윤석열 정부가 한대요. 7월 중에 확정했답니다. 상속세, 종부세와 관련돼서. 채널A가 문제 삼고 있는 특히 지금 대통령실과 기재부가 혼선이 있다고 말했는데 네, 그거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기재부 장관이 얘기했어요. 세제 개편 가장 시급한 건 상속세다. 7월 세법 개정안에 담는다. 어떻게 할 겁니까? 혼선이 아니네. 지금 뭐하는 겁니까? 윤석열 정부는 순서가 있었어요. 순서가 정책실장이 방송에 먼저 나가서 국민들한테 방향성을 제시하고 여론을 수렴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추후에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방향성이었다고요. 그런 절차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채널A는 마치 뭐하는 겁니까? 이것이 혼선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고 그런 식으로 심층 보도했고 이것이 논란거리로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참 이상한 거예요. 왜 이럴까? 도대체 왜 이럴까? 굳이 안 만들어도 되는 논란을 왜 이렇게 만들어낼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채널A가 무조건 더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뉴스를 가릴 건 가려서 들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언론사라고 무조건 다 팩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언론사라고 모두 다 옳은 거 아닙니다. 신규 여러분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하나하나 지켜봐야겠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신규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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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